오늘은 석화구이 먹으러 갈거에요 다 먹었어요 오늘 미세먼지가 장목이 많네요 아니 바다 보러 왔는데 펄이잖아 대부도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도 횟집 칼국수 조개 갑분 60개 아길러 간다 공간에 부착 대부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공간에 도착을 하다가 공간에 도착을 하자 도착을 하자 도착을 하자 도착을 하자 도착을 하자 공간에 도착을 하자 여기는 커브 실컷 바다 무용 역시 아메리카노 바다 영당자리도 옮겼어 가진 침실 전 댄스 귀엽다 아기 있다 진짜 산다 카페 앞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 뭔가 멋있는 거 같아 나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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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 4시 40분 진짜 자리가 없어요 와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비닐 먹을까? 불꽘어 그곳 위묵 집사 비벌뼈 우ruk 그리고 귀여워 여기 대박 7분 정도? 떡대기 마른 것 드시면서 7분만 익히면 되겠네요 3분간 익히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